닭목살구이 들어보셨나요? 양념에서 숯불에 구우니 정말 맛있습니다. 이게 뼈를 발굴한 순살 닭목살입니다. 인터넷에 냉동닭목살 1kg에 만원정도의 구이바였어요. 자연해동시키고 물에 3번 씻어 물기를 잘 빼줍니다. 진간장 6스푼 설탕 1스푼 고춧가루 4스푼 참기름 1스푼 올리고당 3스푼 간마늘 2스푼 생강 조금을 넣고 고추장 2스푼을 넣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. 이 양념은 닭고기 어떤 부위와도 잘 어울린답니다. 넉넉히 만드셔서 닭다리, 윙, 봉에 발라서 구우셔도 아주 맛있답니다. 닭목살에 양념을 붓고 잘 섞어주세요.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몇시간 숙성시키면 맛있어질거에요. 내일 보자 참나무숲에 석쇠를 올려놓고 양념이 잘 된 닭목살을 올려서 굽습니다. 프라이팬에 구워도 맛있어요. 꼬치에 끼워서 구우셔도 아주 맛있구요. 앞쪽 뒤쪽 돌려가며 맛있게 굽습니다. 맛있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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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쇠에 딱 두 판 나오네요. 구워서 옆에 캠핑오신 분들께 드렸더니 아주 맛있다고 극찬을 하시네요. 이건 제 비밀요리입니다. 가격도 훌륭하지만 진짜 맛있거든요. 어디 소문내지 마세요. 고기가 겹쳐져서 잘 안 익는 부분도 이렇게 구워줍니다. 깻잎에 한 장 싸서 먹어봅니다. 꼬들, 쫄깃, 매콤 한 조각도 안 남기고 다 먹었네요. 맛있게 드세요. 꼬들, 쫄깃, 매콤